인천 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시의 공사사옥 이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도시공사 노조는 19일 성명을 대고 시가 도시공사 노동자들과 사전협의 없이 본사사옥 이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시가 루원 복합청사에 도시공사를 무리하게 입주시키려는 건 수천억 원을 들여 건립한 공공청사를 산하 공기업에 비싸게 매각하려는 의도라며 잘못된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시 산하 주요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등을 내년 하반기 서구 루원 복합청사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